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못 가놨거든. 100일 사진 찍을 때만 해도? 근데 또 가누어. 어머 대박. 하루하루가 다.. 자고 나면 큰다는 애들은. 야 너 진짜 최고다. 너무 신기해. 그래 내가 있는지를 몰랐어. 내 생일이 엄청 올걸. 이리 와봐. 우리 엄마 동네대이자. 지야! 얘 뒤에 비닐봉지. 뒤에. 비닐봉지! 야 저 비닐봉지! 이거 이거 봐봐. 딸랑딸랑! 딸랑딸랑! 아유 너무 산만하지. 너가 많지? 딸랑딸랑! 어떡해. 가방군대서. 딸랑딸랑! 이모 미니! 미니! 아니 너가 이쪽으로 와요. 목줄이 너가 많아. 찍어줄게. 아우. 아우. 늠름하세요. 야 얘 구세폈어. 엄청 늠름하세요. 야 잘한다 했는데? 야 얘 10일 전에만 해도 이렇게 못 앉았거든. 아우. 나 구세기 쉬겠다. 우리 애기 연마를 벗겨놔. 연을 좀 신게 줄게. 아야 살인미수도 알려주십니다. 뿅. 의사 주세요. 어떡해 어떡해 의사. 이 쪽으로 와. 진짜 인형이다 인형. 인형이에요. 깨굴깨굴. 야 되게 능력하다 이렇게 앉혀놓으니까. 너 딱 니 의자다 니 의자. 신생아들은 못 앉아. 되게 진한 일이 맞는 거야. 응. 진짜 두지 그랬어? 응? 말굽노만을 잘한다. 내가 찧어서 너 주라.